뭐 튕기면은 섭제로님이 같이 플레이를 못해요 이게 렉도 심하면 같이 플레이도 못하게 됩니다 흠... 제발 뭐 안 튕기기엔 필요해야지 뭐 미스터 코라님 안녕하세요 가리개 레더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안 튕겼다 좋았어 가리개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레더님 감사합니다 신지형 그리고 난이도는 크레이지 레더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레더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무슨일이야 이거 자 이거는 럭커가 있어도 괜찮아요 크레이지니까 사사살하니 크레이지니까 도박 제발하지 마세요 좀 깹시다 제발 깨요 알겠죠? 솔직히 나는 탱크가 좋더라구요 자 위에 탱크를 올리면 좋잖아 자 위에 탱크를 올리면 좋잖아 아 이렇게 되구나 이게 저번체에서 블리자드 직원각이라니요 허허허허 일단 여기다 많이 설치해주고 고 하드라고 하면 고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쓰겜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고를 해야겠죠 여기서는 SSB가 지우면 바로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건물 지우면 미니판다님 암사자님 안녕하세요 일단 벌처를 올려주고 이거 저글링은 꽤 옛날 맵이죠 옛날 맵치고는 정말 잘 만든 유즈맵이죠 이게 흠 맞방에 레드님이 좀 많이 쓰셨죠 한 일단 별풍선 좀 많이 샀더라구요 FSN 루사카네 안녕하세요 시작할까? 시작할까? 일단 이거 앞에다 놔둬주고 저글링이 오기 때문에 시즈도 좀 분리해줘야 될 것 같네요 내 생각에는 이게 시즈가 끝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시작할까? 시작할거면 말해라 나 시작할거다 정글여 고 애들이 마리오꾼 아 루시카군요 아 죄송합니다 어머나 이럴수가 내가 잘못봤어 루시카인데 루사카로 바꿨어 시작합니다 오 이거 렉이 걸리는데 이거 겨픽맞네요 이거 아 섭제론님 설마 나가줬구나 아 레즈님 안녕하세요 뭐지 이 렉을 아 내가 아무래도 파란님이랑 지금 겨픽님인 것 같애 이게 이거 어디서든 소환되든 아무것 다 갈 수 있어요? 아 예 맞아요 하지만 이 지형은 아니에요 일반 지형은 다르고 아우 이거 렉이 너무 심한데 무슨 렉인지 모르겠네 파란.. 아니 전체 렉인건가 아니면 이 자체의 유즈맵이 렉이든가 모르겠어요 그분은 도끼인건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름 뭐냐구요? 저글링맞기 2000시 에볼루션이에요 이건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이건 아무 때나 못 가요 근데 이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한 번씩은 오더라구요 모르겠어 최대한 붙었다네요 파란님이 뭐 그래도 어그로를 해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기서 확실히 여기서는 제가 할 수 있거든 BJE님 안녕하세요 BJ도인님 안녕하세요 매니저가 오셨습니다 갑질 매니저가 오셨습니다 그래 날 믿어 어차피 깨 이건 어 근데 렉이 너무 심하다 확실히 이건 깨요 이거는 어차피 위에도 탱크있고 어그로가 시전이 잘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렉이지 근데 이게 무슨 렉이지 근데 혹시 대악마피 아이님 안녕하세요 보라님 어 혹시 그거 꺼보쌈 아프리카 렉이 좀 있으신데 내 렉은 아니거든 렉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 렉은 아닌데 아프리카의 휴대폰은 구독하면 돼 그거 일단 꺼보세요 렉이 살짝 있어 살짝 있는 것 같아 우리 이거 살짝 렉이 있으면 난 솔직히 짜증이 나거든요 아니요 아 또 똑같은 자리군 음 렘버카군 이번에는 어 탱크가 공격을 잘할 수 있게 여기에 해야겠다 아우 렉 이거 뭐야 이거 야우 야 이거 이거 왜케 심해 이거 렉이 너무 심해 어 아닌데 이게 니가 나가도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이거 왜케 심한거지 이거 렉이 음 보라님 일단 죄송하지만 미안해요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런게 아니에요 추천 알아서 누르세요 난 추천 뭐 알아서 뭐 알아서 하세요 난 몰라 추천이 뭐죠? 그거 먹는건가요? 아 이거 왜 이러지 렉이? 근데 이거 렉이 너무 심해 진짜 아우 죄송합니다 본인 죄송해요 어 렉 풀렸다 렉 풀렸다 아이고 이거 렉이 풀렸어 이거 뭐야 이거 어 어머나 이럴수가 렉이 풀렸네요 뭐 근데 3명이서 깰 수 있을지 난 걱정이래 뭐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뭐 애 꺼져 너 죽을래? Who am I? Fuck you Die 아 근데 방송국에 블랙리스트 리신청이요 만약에 당신이랑 싸웠는데 블랙리스트가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해도 돼요 어 근데 볼처 움직일 때마다 드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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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나나네요 네 맞아요 이거 이게 볼처 움직이는 소리에요 이게 기다리라네요 파랑님은 뭐하시길래 잠깐만 고 스타트하는 데가 여깄네요 대사장님 블랙리스트 신청합니다 음 아세이님이 블랙리스트 신청해달라네요 그것도 자기를 신청한답니다 제가 갈까? 아니 파랑님이 뭐하시길래 뭘 죽이셨나? 자 미션호우즈는 현재 스테이지를 알 수 있다고 했네요 레돈이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일단 뭐 딜러시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나라상홍님 허리스 들어오셨습니다 아 일단 뭐 러퍼로 어그로를 자령해주기 때문에 어그로 계속해줘 여기 힘들어 어그로를 계속해줘야돼 우리가 힘들거든 계속 어그로를 안해주면 이거 죽거든 잘못하면 아 이거 뚫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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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아니에요 오머 클났따드스 로프님 안녕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마블수있어 너 계속 너 죽었니? 너 죽었어? 안돼 안돼 이거 시즈풀어야돼 불안해 이거 시즈풀어야돼요 시즈 안풀면 죽어야 이거 다음 유즈분 글쎄 S.J.U.H. 공기상홍님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어디서 아칸이나 살았다 보스네 보스도 있어? 보스요? 일단 깼네 일단 뭉쳐야지 우리 시즈 파티하자 일로와 우리 시즈 파티하자 좋은 생각이 났어 지지각이라고? 아니야 좋아 일단은 우리가 시즈를 해서 일로 가자 일로 따라와 팔로미 일로 따라와 따라와 시즈 파티하자 이거 로그할때 시즈 파티로 깼던 1기 멤버가 있거든 근데 누군지 까먹었어 내 생각에 스카이네온은 이걸로 알고 있는데 스카이네온은 안들어오더라 지금부터 여기서 시즈 파티를 하면돼 자 일단은 우리가 시즈를 여기다 박아야돼 시즈를 구석에다 박고 자 시즈를 엿다 박아 자 시즈를 엿다 박아야돼 우리 자 박아 빨리 시즈를 박아 얘들아 뭐해 시즈를 박아 시즈 내 쪽에서 박아야돼 그리고 마이는 여기 앞에다 깎아주고 자 순서대로라도 겹치면 안돼 스플래시가 있어 레오님은 아예 아나요 이제 거의 자 스파이더마인은 예쁘게 예술가구로 그림 그리듯이 아무그림도 아니지만 채널 어디로 교체했냐고요? 잠깐만요 어 일로 교체했어 자 마인 계속 깔아주고 아 그리고 SCV 인원은 자 일단은 그리고 다 붙여 SCV 빼고 나나 우리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어머 아니 잠깐만 다음 맵은 내가 정한다 하하하하하하 아니에요 다운받을 필요 없어요 그 아 PC 서버 채널이 있는데 FST 라고 치면 드가집니다 어머나 별풍선이 200개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그 다음에 어 지어야 되는거는 여기 야 나와봐 너 좀 비켜봐 그렇지 하하 아무튼 별풍선에게 감사합니다 아하 아무튼 아 무슨 유즙을 고려해야 될까 아 커버를 알아 그게 낫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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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홀드 해놓고 간다 아니야 간다가 아니지 여기서 잠깐만 뭘 또 추구해야 될게 있을거야 가스가 얼마지 이건 미네르 3이야 잠깐만 있어봐 용시즈가 등장했다 근데 이거 스플리스 때문에 뒤지는거 아닌가 이거 시즈 풀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시즈 풀어도 그 데미지만큼 해주지 뮤탈 블러드 됩니까 근데 나한테 그 맵이 없는데 잠만 뮤탈 블러드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없으면 어 뭐 다른게도 되니까 근데 나 진짜 없는데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뮤탈 뮤탈은 모르겠네요 있을지 자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난 솔직히 최대 1기까지 밖에 안되지만 못 쓸모가 있죠 이거 맵이 이름이 저글링맞기 2010 에볼루션이에요 아 데이형과 반갑 가자구요 그 한시간짜리 괜찮으려나 자 일단은 자 여러분들 저글링의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어리석은 저글링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이거 저글링맞기 2000시 에볼루션입니다 플랜 샤니아 안녕하세요 야 이거 확실히 쩐다 야 이거 시즈파티 쩌는데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시즈파티는 완벽한 것입니다 아 녹잖아 얼마나 좋아 와 이걸 쉽게 깼어 이걸 나지니? 자 다시 가자 뭐해 이거 렉이야? 뭐해 우리는 시즈파티다 이거 위험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크레이지 리브씨 나 잘못본거 아니죠? 아 이거 왜 렉이지? 이번에 메이코님이 렉이야 아 이건 뭔 시츄에이션이지 이건 선사이형 2천등이나 오르 헐 진짜요? 언제 2천등까지 올랐지? 자 일단은 SCV 다시 하고 일단 시즈를 박아야되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렉이 왜이러지? 뭘 렉이지 이건? 아 파랑님 혹시 뭐 키셨어? 아까 전까지 아무 이상 없었잖아 무슨 일이야 이거 혹시 미디어뱀프를 다운받으셨나요? 토렌트 키신거 아니죠? 혹시 미디어뱀프를 드셨습니까? 참고로 토렌트는 완벽한 그 주의 자체 아 생각해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토렌트말고 그 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어 츠보미가 예를 들어서 어 츠보미가 교복 입고 야동을 찍어서 님들이 그걸 다운받아서 봤는데 그게 아천법이라는 게 개정이 됐어요 이제 이 그니까 어 스물 스물다섯살 넘은 사람이 교복 입고 AV찍고 근데 그걸 이미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으면 그거 아천법으로 위반된데요 그렇게 법이 통과됐답니다 저희 연도벌전 좀 치우죠? 됐다 너 벌써 파랑아 너 마인을 이럴수가 우리가 비켜줘야되 이건 비켜줘야되 너 왜그랬어 자 비켜주자 못찾겠다 이러면서 여성부가 그랬죠 아무튼 이번에 여성부가 버브로 패스했는게 그 아무튼 교복 그거에 머시기 머시기 하면서 아무튼 고고 찍었어 가자 드가자 파랑아 드가 고고 파랑아 드가라 내가 못든가 지금 으아 짜자자자 어우 왜 안 들어가져 껴어 했다 시작한다 가자 르머 르머 없는 얘기임 르머 아니에요 근데 르머가 아니라는게 함동입니다 여러분 아 무슨 르머 말하는거야 혹시 아 그 초코성이 그거는 루머죠 버퍼링 걸리면 나갔다 들어오신게 나아요 자 리버는 점수해줘야되요 아 아 시프트에이 하무에 바로 때려 아 그렇구나 됐다 이거를 막을 수 있을지는 걱정이네요 일단은 막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막을 것 같네요 아우 렉 아 점수해야되 이거 리버를 점수해야되 아니 우리 죽어 리버를 점수해야되 형아 나 아트록스인데 나 들어가면 공대줘야 행? 뭐 어떤거 레바? 레바클린이 아니라 대처사클린인데요 이젠 님들 만들어 나는 여기서 충분히 혼자 막을 생각이 있으니까 자 이제 님들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저는 어어 악감에 사버렸어 이런 미친 대빠바같은 공대요 뭐 생각있으면 줄게요 하하 일단 여궁시즈가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일단 얘가 여기있어야 되구요 2-3-4-k 클랜빵공대주기 근데 그건 생각해봐야 AN'. 솔직히 맘대로 줬다가는 그때 한번 공대를 마음대로 줬다가 그, 권련남용을 해서 클레논이 쟤도 없는 클레논이 나가졌어요 마치 내가 280정지당한 것처럼 디우스 180정지 어우 계속 진행하 человеч 그냥 아무 말안했다가 할게 왠지 블리자드가 gia performed 이만했다가 내가 왠지 굴리지 않았는데 고소를 먹을꺼같아 05의 유산 나온다치고 엔비디아 지포스때문에 내가 이렇게 에코뮤직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와 진짜 오랜만이시네요 어 SCV야인데 일로와 넣어와야지 허잇 오케이 가자 아 05의 유산 배차테스 넣었어요 일단 아카님 몸빵을 해줘야되고 그 다음에 골리아지 이렇게 골고루 막아주면 될 것 같네요 대백령 PT님 그 대.. 별풍선 이렇게 감사합니다 시작할까? 여기는 시작 안하려나 톡톡한 포키님 안녕하세요 시작할까나 고하라네 그래 고할게 그..나 고했다고 말하지마라 이번에 뭐 나오려나 아 시민은 안죽이면 이번에 돈.. 돈인데 그게 가능하냐? 여긴 열렬이 많은거 같다고요? 그렇군요 디아가 디아블로에요? 뭐야 다 뚫려서 벌써? 거짓말이지 벌써 다 뚫린거야? 에이 설마 거짓말이겠지? 벌써 뚫릴 일이 없어 설마 이게 벌써 뚫릴 일이 없다고 벌써 뚫렸어? 아이고 큰일났네 아카는 뒤졌어! 아 이거 어떡하냐 일단 어그로가 시즌이 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걸 뻑일 수 있을지나 걱정이네요 자글링이 점점 몰려오는데 어 이거 이거는 뭔가 아 큰일난거 같애 잠깐만 치즈를 무...! 장비를 정비합니다 장비를 정비합니다 안 돼-'m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어?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멘